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일은 물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쉰다는 20, 30대 청년층의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반기 채용시장 살펴보고요. 고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김정연 진학사 캐치 부문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 7월 고용동행이 발표가 됐는데요. 20대 청년의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7월 고용률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46.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정도 감소했는데요. 숫자로는 12만 7천 명 정도 줄어서 2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7월 고용동행에서 청년 취업이 감소한 이유가 하반기 채용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서 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채용이 9월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쳐도 예년에 비해서 고용률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사실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 돈 많이 주는 곳이죠. 급여가 높은 곳이고 또는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곳, 이름을 알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들을 사실 선호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실 요즘 청년들의 학력은 또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도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소위 월급을 많이 준 대기업의 일자리는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은 1 정도이거든요. 나머지 99%는 사실 중소기업인 거고. 그래서 대기업은 워낙 조금인 거고. 그런데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게 아무래도 원하는 일자리의 눈높이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급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평균치니까 물론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소득 급여의 격차가 한 2배 정도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사실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겠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이번 고용 동향을 보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이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괜찮은 일자리를 갈 게 아니라면 내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택을 하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차라리 그냥 쉬겠다. 그래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겁니다. 일명 일자리 양극화 현상인데요. 사실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인기 있는 기업은 경쟁이 치열해서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또 아무 기업이나 가자니 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잠시 쉬면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좀 도모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쉰다라고 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고용 동향으로 본 청년 취업 동향을 보면 어떤 흐름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카라 쿠베 당토라는 얘기를 한때 한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한 2, 3년 정도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네카라 쿠베 당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당근 같은 소위 핫한 IT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그런 약자거든요. 네카라 쿠베 당토. 네. 그래서 사실은 한때 구직자들한테 이런 기업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상의에 속했었어요. 핫한 IT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IT 기업들이 최근에는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 매력들이 좀 잃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좀 IT 기업들의 좀 열풍이 좀 꺼져가고 있고 실제로 채용들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하반기에는 신입 채용을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전통적인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제조생산업종이라든지 은행금융업종이라든지 소위 전통적으로 역사도 좀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약간 그런 기업들로 좀 다시 선호도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선호도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도 사실 얼마 전에 Z사 때 그러니까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공무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선호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9급 공무원 월급을 보면 최저임금이랑 비교했을 때 한 월에 1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차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 바에는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 사실 조금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구직이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 전체 일자리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균형의 문제인 것. 일자리의 불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좀 안정적이고 급여도 좀 제대로 높게 받고 싶고 그런 쪽에 좀 눈높이가 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100%가 있다면 1% 정도밖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이 1%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 인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들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좀 구직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기 때문에 구직을 미루고 있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대기업 공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공채가 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소위 10대 그룹사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만 지금 공채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 한 30에서 4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이나 또는 신입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을 채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직자들이 사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시즌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같은 채용시즌을 기다렸다가 공채를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규모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사실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그냥 상시로 수시채용을 하고 언제 채용이 또 오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마냥 기다리게 되고 또는 내가 원했던 기업인데 내가 채용이 오픈됐다라는 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대기업들이 수시상시채용 방식을 더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할 때마다 빨리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수시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신입보다는 경력채용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제 불확실성도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또 기업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더 수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막 졸업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 쌌냐.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본래 소리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에서는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소위 좀 미리 기업의 직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들을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턴들을 좀 많이 인턴 채용의 기회를 많이 활용하는 게 또 요즘 좀 구직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찾아가지고 본인이 경력을 직접적으로 쌓지는 않더라도 좀 유사한 경험들을 좀 많이 쌓는 게 어쨌든 구직 활동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은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흐름이 원활하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난이 없어야 할 텐데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은 구직자들은 항상 취직이 어렵다. 기업들은 항상 사람 뽑기가 어렵다. 이거는 1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고 동일한 얘기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경험을 쌓더라도 이제 거기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경력으로 이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신입으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용어가 중고신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고신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채용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중소기업은 급여나 근무 환경이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좋지 않다.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보면 찾아보면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소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여 조건이 초봉이 3천 이상이나 4천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요즘 워라벨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복리후생인 조건도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직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직자들한테 아는 기업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삼성, 현대, LG 이렇게 몇 가지 대기업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들은 좋긴 하지만 내가 아는 기업 안에서만 찾는다 그러면 사실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 것도 청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랫폼에서 당연히 그런 알짜 중소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채용 공고들이나 그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안내도 하고는 있거든요. 요즘은 기업들도 또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본인들 기업을 좀 홍보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채용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사실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많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아주는 거. 이게 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선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고요. 대기업, 공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양극화는 여전한 상황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어쨌든 양극화 현상도 있지만 결국에는 양쪽의 눈높이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밖으로 보이는 소위 드러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좀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의 좀 조건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일반적이거나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좀 희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조건을 그렇게 다 대기업처럼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눈높이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걸 또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괜찮은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 이런 좀 인식 전환. 그건 이제 뭐 저희 같은 채용 플랫폼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좀 괜찮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급여 조건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대기업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상시 채용을 늘린다면 취업 준비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쉬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게. 그게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가 나는 한 방에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구직 시장의 좀 계단형 이직 시대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제 조건이 좋지 않거나 사실은 자기 직무랑 무관한 곳을 가는 거는 그렇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사실은 또 작은 회사에 가면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볼 수 있고 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그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도 본인의 근무 조건들을 올려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고 똑똑한 구직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나만의 스펙을 쌓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장이 열리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하반기 채용 시장 대비해서 구직자들이 준비해야 될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역량입니다. 과거랑 다르게 어학 성적이 필요하다든지 자격증을 몇 개 땄다든지가 이제는 기업을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잘 보지도 않고 예전처럼 자기소개서를 또 잘 쓴다든지 그것도 사실 기업들이 보지 않거든요.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입사 동기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내 성격의 장담정 같은 약간 뻔한 얘기를 어차피 받아봤자 이 친구를 뽑아서 어떻을 거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금 자격증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직무 역량 같은 거 중점적으로 좀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서 얘기했던 인턴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좀 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를 한 200% 활용하는 게 방법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사실 기업들도 사람 뽑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알리려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우리 기업만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연다든지 좀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컨텐츠 안에 우리 기업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한다. 우리는 어떤 직무를 선호한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획득할 수 있는 정보니 그런 정보들을 좀 10분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언제든 좀 준비된 인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준비된 인재. 네. 쉽지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이 언제 오픈될지 몰라요. 사실 기업들 채용이. 그러다 보니까 채용 오픈 딱 되고 나서 접수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돼서 내가 입사 지원서 쓰고 내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그럼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미리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서 기업 채용 공고가 열리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사실은 그런 친구와 닥쳐서 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실업률이 최저라고 하는데요. 일본 취업처럼 해외 취업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 취업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친구들이 IT랑 엔지니어링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 유럽이나 최근에 경제 성장력이 높은 동남아시아까지 사실 한국 인재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채용 전문가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